국내 연구진이 유리와 같은 부도체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유리 투명 전국 기술을 조명용 발광 다이오드에 적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김태근 교수팀은 수직형 LED 반도체 표면에 질화 교소 박막을 입힌 뒤 외부 전압을 줘 전도성 채널을 형성시켜 고효율 LED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면적의 수직형 LED는 전류의 주입, 분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효율이 높아지는데 기존 전류 주입 방식으로는 빛을 통과시키는 효율이 낮아 발광 특성이 떨어졌습니다. 연구팀은 LED의 유리 투명 전국 기술을 적용해 전류를 효과적으로 주입, 분산시킨 결과 기존 LED에 비해 광출력은 9% 높아지고 전력 소모는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지에 게재됐습니다. 연구 결과는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지에 게재됐습니다.